오늘은 렌즈 리뷰를 간단하게 보고 제가 렌즈에 먼지를 제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고 렌즈를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제가 55mm나 공각렌즈는 있지만 35mm 화각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5mm 포니에서 나오는 F2.8 35mm를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가볍다는 겁니다 길에서 스냅 사진으로 찍기에는 아주 좋은 렌즈라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를 하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이 렌즈의 최대 단점이 조립에는 물론 2.8원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사진을 찍거나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을 찍을 때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구매한 것이 접사 필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접사 필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화질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인스타나 블로그용으로 아마추어분들이 쓰기에는 크게 결과물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사 필터를 구매를 했고 지금은 이 카메라 가방에 항상 접사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접사 필터를 살짝 결착시키거나 아니면 살짝 갖다가 주고 이렇게 딱 고정시킨 후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음식이나 이런 클로즈업 된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 냈거든요 접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배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더 클로즈업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진짜 전문가적으로 접사를 원하시면 매크로 렌즈를 이렇게 사면 되는데 간단하게 단렌즈를 들고 다니면서 클로즈업 된 사진을 좀 찍고 싶을 때 접사 필터를 자기가 원하는 배율 만큼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화각대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이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클로즈업 된 사진 커피 사진이나 이런 걸 찍기에는 되게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 4를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사진을 이렇게 찍고 별 신경 없이 계속 쓰다가 어느 한 날은 이렇게 렌즈를 조금 봤거든요 진짜 조그마한 먼지가 하나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렌즈에 작은 먼지 하나 정도는 그렇게 결과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괜히 또 분해했다가 나중에 카메라가 다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AS를 맡겨도 한번 분해하게 되면 계속 먼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AS를 맡기려고 하다가 일반인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됐습니다 아 이 먼지를 어떻게 제거를 하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어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렌즈 안에 있는 먼지는 쉽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가지 보면서 시도해 본 게 이런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흡입기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조금 렌즈를 고정 난다는 그런 약간 도박이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또 렌즈를 계속 이렇게 먼지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솔직히 좀 꺼름직하더라고요 여기 진공청소기 앞에 보시면 휴지 안에 힘을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박아 놓고 랩을 이렇게 싸가지고 렌즈를 이렇게 뒷뚜껑을 막고 이렇게 흡입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아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먼지가 중앙에서 살짝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미묘하게 움직여 가지고 이거는 뭔가 조금 신호가 있다 그러니까 일말에 약간은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거는 진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움직였거든요 움직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흡입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뒷뚜껑 랩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이렇게 흡입기로 결착시켜 가지고 이 먼지를 빨아 들였거든요 먼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 가지고 그렇다면 먼지도 중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탁탁 조금 이렇게 탁탁탁 충격을 살짝 이 정도로 충격을 살짝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 안에 먼지는 남아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 눈에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진 않고 일단 렌즈가 깨끗하다는 그 자체가 카메라 사진 촬영을 하는데 뭔가 찝찝한 것을 하나 드러냈다는 그런 생각에 아주 조금 나름대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이 이 렌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새 렌즈 말고 중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압력의 세기를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하실 때 이렇게 너무 큰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렌즈에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조금 너무 강한 바람이 아닌 적당한 바람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초간 이렇게 흡입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안에 먼지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먼지를 떼어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지 떼는데 성공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AS센터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런 방법을 소개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 진짜 집에서 조금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응급조치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